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NHT 에서 나온 C4 라는 모델 바로 제 옆에 있죠 이 스피커를 중심으로 한번 재미있는 콘텐츠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미넨에서 있었던 하이엔드 오디오 쇼를 관람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벌어진 쇼라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꼭 보고 싶어 가지고 갔죠 그래서 기억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또 제가 또 관심을 갖는 NHT 에서 나온 제품이라 하루빨리 듣고 싶어서 지금 헐레벨도 왔습니다 약간 목소리가 잠긴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NHT 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이 회사 브랜드 스토리를 쓰면서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AR 스피커 또 제 개인적으로 AR 스피커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연들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 제품을 정말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회가 돼 가지고 이번에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AR 스피커라고 하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스피커인데 이번에 이제 미넨쇼를 가면서 조금 이제 AR 스피커를 대하는 느낌과 어떤 유사한 느낌 말하자면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많은 메이커들을 만나고 또 많은 브랜드를 취재하면서 마치 이제 정말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NHT 를 만났을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피커는 분명히 이제 신제품이고 현재 인기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의 뿌리를 봤을 때 마치 제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이번에 미넨에서 마치 브랜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즐거운 마음을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AR과 관련을 맺게 된 그런 사연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980년대 말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그때 저는 영화 전문 잡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항상 이제 거기 잡지사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 리뷰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음반평도 그때부터 썼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원판 가게들이 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 대세가 LP였습니다 CD는 이렇게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판에 대한 동경이 남아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분들하고 이제 음반을 구하고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이 소개한 게 바로 AR 스피커였습니다 정말 그 차원이 다른 소리 그때는 이제 정말 그때 꿈은 AR에서 나온 턴테이블까지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역시 이제 바꿈질 때문에 JBL 클립시 그런 쪽으로 가서 AR은 그 다음에 다시 인연을 맺지 못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분이 어느 음반 가게에서 이제 AR을 정말 훌륭하게 튜닝해서 소리를 들려줬는데 그때 정말 내가 그때 왜 AR을 버렸나 좀 더 즐길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AR에 대해서 좀 죄를 지은 기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NSGT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좀 흥미를 갖고 가능하면 작은 북셀프 스피커라도 한번 인연을 맺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 역사를 보면은 한 시대뿐 아니라 스피커 역사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만든 홈타입 스피커들은 극장용으로 제작된 제품들이지만 나중에 보면 홈타입 스피커들의 어떤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알텍이라든가 JBL이라든가 수많은 홈타입 스피커들이 어떤 면에서는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이제 어떤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알텍에서 만든 604 시리즈라든가 탄노이의 모니터 레드 블랙 그런 계열들은 또 둥축형에서 또 커다란 획을 그었죠 그 제품들도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스피커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AR에서 만든 그 왜 그 스피커들이 또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하냐면 이 제품들은 이제 밀폐형 스피커입니다 다시 말해서 덕터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만나는 대부분의 박스 타입의 스피커들은 다 덕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개방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이랄 수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아마 이 박스 형태로 생산하는 스피커 중에 아마 90% 95% 이상이 아마 이런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일 겁니다 밀폐형 스피커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효시가 바로 AR이었던 거죠 이 AR 스피커의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분은 에드가 빌처라는 분입니다 에드가 빌처가 1954년에 어쿠스틱 리서치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AR이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밀폐형 스피커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 5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개는 이제 개방형 형태의 좀 큼지막한 북셀프거나 혼 타입이었는데 그것보다 사이즈가 작으면서 아주 단단하고 야무진 저역을 냈기 때문에 그 당시 쇼킹하게 업계를 강타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미국의 앰프 회사들이 5급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출력 앰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AR 때문이죠 그래서 맥킨토시도 5급관을 썼고 KT88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피셔, 스쿼트, 다이나코 많은 회사들이 5급관, EL34나 KT88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AR이 출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JBL도 이걸 의식해가지고 밀폐형 스피커를 냅니다 그게 이제 전설적인 LE 시리즈인데 그만큼 밀폐형이 그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고요 1966년도 통계를 보면 그때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피커의 수량의 3분의 1이 바로 AR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와 규모를 자랑했고 80년대까지 AR은 미국에서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에드가 빌처 씨가 이제 그 키운 후계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분이 바로 헨리 클로스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이제 독립해서 KLH라는 또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어떤 그 사운드 경향 얘기할 때 이스트 코스트 사운드 그러니까 이제 동부 지역의 사운드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AR 스피커하고 KLH 스피커인데 그게 바로 다 AR의 모텔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헨리 클로스는 나중에 어드벤트라든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라디오 티볼리 라디오 그것도 이제 헨리 클로스 씨가 만들었습니다 다 보면 설계의 개념이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그 AR의 이제 끈물에 닫았을 때 그 AR의 모든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나온 엔지니어가 바로 켄터라는 분입니다 이 켄켄터도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아주 그 오디오 역사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켄켄터 씨가 1986년 12월에 창업한 회사가 바로 NHT입니다 NHT는 이제 대체 이게 무슨 약자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Now, Here, This 지금 이걸 들어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명기나 아니면 과거의 명성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우리 제품을 들어보면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앞선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NHT가 탄생한 것이죠 1986년에 만들어진 그 NHT는 사실 크리스 버니라는 분하고 켄켄터 두 분이 같이 이제 조인트에서 만든 회사인데 제가 보기에 어떤 오디오 회사 스피커라든가 앰프라든가 소스기라든가 이렇게 두 분이 결합하는 형태 말하자면 크리스는 세일즈 앤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켄은 제품 디자인을 하고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오디오 관련자들을 만났는데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분들은 기술 개발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역을 나눠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바로 NHT죠 근데 켄켄터라는 분은 원래 스피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조회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분야라든가 드라이버 그쪽도 기술력이 있고 또 앰프 쪽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하이파이용 스피커뿐 아니라 홈시어터 그 다음에 홈시어터에 들어가는 서브우퍼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바로 켄터 한 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주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NHT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이파이뿐 아니라 80년대 말부터 또 90년대부터 시작된 홈시어터 붐 그것의 어떤 흐름을 또 잘 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NHT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메이저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자주 갔을 때 보면은 베스트바이라든가 어떤 큰 가전제품 체인점에 NHT 스피커들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장악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NHT 제품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밀폐형을 추구하고요 그것은 이제 이 회사 아이덴티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마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 옆에도 이렇게 있지만은 가격 대비로 따져보면은 이 마감이나 이 만듦새는 사실 적수가 없어요 특히 이 렉커치를 7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칠해서 말리고 또 다시 칠해서 말리고 근데 이 가격대에서 무려 7번이나 렉커치를 해가지고 피니시를 꼼꼼하게 만드는 회사는 저는 NHT 이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또 이 밀폐형으로 꾸미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역이 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북세프라 하더라도 쓰리웨이 형태를 많이 만듭니다 그건 사실 오리지널 AR 스피커를 봐도 그렇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저역의 대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역이 주는 펀치력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리웨이 방식을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NHT 제품을 혹시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그 비닐이 바로 일본에서도 아주 고급스럽게 사용되는 비닐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박스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브레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뜻의 러브레트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이번에 만난 제품은 C4라고 해서 사실은 C 시리즈의 제일 상위 모델입니다 C4 밑에 C2라고 해서 북셀프가 있죠 미국 현지에서는 C3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북셀프고 또 세팅도 용이하고 상당히 이제 에너지가 좀 충만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C4가 플래그십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C4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스피커 지금 상당히 듣고 싶습니다 이 C 시리즈의 전신이 바로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그게 이제 그전에는 플래그십 시리즈였는데 클래식 시리즈에는 이제 저역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사이드에다가 또 우퍼를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저역을 보강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애호가들이 그것보다는 차라리 온전하게 음악을 듣는 형태로 이렇게 옆구리에 있는 그걸 빼고 온전하게 그냥 프론트 쪽에만 베이스를 달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액티브 서브 4를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선을 하면서 이 자체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서브 4를 추가해서 홈시어트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4라는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그 다루기가 좀 용이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의 구성을 잠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진동판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로우 미드레인지 그리고 이제 우퍼 서브 우퍼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재질들이 보면 다 같습니다 다 알루미늄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가 진동판의 소재가 다 같아요 알루미늄 계열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음색이 통일되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튜닝이 잘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액티브 방식을 활용하면은 가장 큰 강점이 이 뒤로 빠지는 그 음의 에너지를 갖다가 말하자면 일종의 쿠션처럼 활용해 가지고 진동판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프레이션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트위터에 뒤에 이렇게 빠지는 게 없이 가둬놓고 챔버 속에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뒤에 후면파 에너지까지도 발사를 하는 시기거든요 밀폐형도 아마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를 일체 로스 없이 모두 다 프론트로 다 그러니까 후면파 에너지까지도 전면으로 방사하는 방식이죠 그런 가운데서 공기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서 이제 다시 또 밀어내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저역의 윤곽이 뚜렷하고 단단하면서 같은 저역이라도 이렇게 좀 때리는 힘이 다릅니다 때리는 힘이 에너지 로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리가 꽉 찬 느낌을 줍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단순히 덕트를 막기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AR 시절부터 쌓아올린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NHT가 그런 면에서는 자기 노하우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NHT는 미국의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락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롤링스톤 같은 잡지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켄 켄터 씨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일종의 좀 상징적인 인물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컬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냥 그 단순한 스피커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6옴이고요 그런데 4옴 이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도가 86dB라서 약간 좀 앰프에서 힘을 요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대출력이 아주 뛰어난 앰프까지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4옴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음 수는 이렇게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도는 86dB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75와트에서 한 250와트 그 정도 출력을 걸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0와트 이상 정도 걸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소리가 날 것 같고 좀 더 강력하게 펀치력 있는 저역을 원한다 그러면 200와트 정도 그 이상을 하면은 상당히 재미를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앰프밥을 좀 먹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음을 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구동을 하신다면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미덕을 갖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밀폐형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높이가 한 104cm 정도 되고 무게가 한 21kg 정도 하죠 그리고 이 밑에 베이스 이걸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저역이 와도 본체가 이렇게 어떤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소리를 내도록 고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마 부분을 깎았죠 그리고 뒤에 뒤통수 부분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반사파나 정제파를 아주 효과적으로 피하는 부분 같은 것은 현대의 어떤 음향이론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제가 궁금한 그런 소리 기대해 보겠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저역은 45Hz까지 떨어지고 고역은 20kHz까지 올라갑니다 대역이 아주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펀치력이라든가 에너지라는 측면 그다음에 가격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런 소리를 내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1부 시간에는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또 NHET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2부에서는 이제 직접 소리를 듣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wall 4wall 2부에서 61